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정신과 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넷이죠. 사상의 분석심리학에서도 직관, 감정, 감각, 사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정신기능 중에서 어느 한 가지는 아주 원만하게 잘 타고나는데 나머지는 부족하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각자 체질이 다르고 성정도 인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 부족하고 치우친 면이 성장과정을 통해서 잘 보완되면 원만한 인격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타고난 잘난 부분만 사용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심리적 기능을 채우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삶도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심통부리기에서 말씀드릴 소음인은 소음기를 본성으로 아주 잘 타고났지만 그 대극기능인 소양기가 부족한 체질입니다. 즉, 혼자서 몰입해서 뭔가를 추론하고 사고하는 기능은 잘 타고났는데 외향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감정기능은 열등한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공부 머리는 기본적으로 좋은데 대인관계에서는 눈치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좁고 깊이 파고드는 것이 본성이라 넓게 밖으로 전체를 둘러보는 기능이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불면증과 두통, 체력저하 때문에 내원한 예비신부 A씨입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회사 이들도 자꾸 짜증만 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옵니다. 시열은 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온 뒤부터였습니다. 처음 식사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분의 호구조사가 시작이 됐답니다. A씨의 아버지부터 형제관계까지 질문공세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온 가족들에 대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까지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오빠는 너보다 공부를 못했나 보네라고 말하더랍니다. 처음 식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쾌하죠. 하지만 시열은 될 분들이고 어려운 자리라 내색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은 너 우리 아들이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아니? 라면서 계속 아들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는 어찌어찌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고 또 언제 만난 누구는 정말 좋아한다고 몇 달을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고 했었다. 너는 정말 이렇게 인기 많은 애랑 결혼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가 자식 자랑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게 분명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눈치가 없는 겁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사람 불편하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라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까지 나서서 아빠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결혼 전에 서로 알 건 다 알고 솔직하고 좋죠? 라며 자랑을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더더욱 실망스러운 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당혹스럽고 혼자 어려운 자리에 있는 A씨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칭찬인 줄 알고 싱글벙글하더라는 겁니다. 남편감이 굳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여러 차례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야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과연 좋은 이야기일까요? A씨는 남친이 흐뭇해하는 표정을 보니 이게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었답니다. A씨가 겪은 에피소드가 바로 소음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소양기, 즉 감정 기능이 보완이 안 돼서 눈치가 없고 배려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소음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정 내 훈육을 통해 예의를 배우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그냥 다 오냐오냐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소음인이 부족한 소양기와 태음기를 보완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돼도 상대 감정을 배려해서 예의를 갖추는 능력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A씨의 예비 시댁 식구들처럼 때와 장소, 상대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서두르게 됩니다. 신혼집도 당사자인 A씨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버립니다. 아들 직장은 가깝지만 A씨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씩 걸리는 곳입니다. 예비 남편도 어머니의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편하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눈치 없는 소음인들도 결혼 전에는 그나마 마음에 드는 이성을 잡겠다고 눈치도 좀 보고 애도 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잡은 물고기가 되면 상대를 배려하는 노력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배려 없는 은행이 더 쉽게 노출이 됩니다. A씨가 나중에 따로 식사 자리에서 불쾌했었다고 남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친은 누나나 엄마는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서스름이 없어서 그렇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다며 뭘 그런 걸로 언짢아하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답니다. A씨가 불면증에 두통이 심해진 건 바로 이런 갈등 때문입니다. 좋은 학벌, 직장, 인물도 준수해서 이성에게 인기도 많은 남자지만 과연 이런 남자와 시댁을 믿고 결혼을 해야 하나 불안한 겁니다. 다음 사례는 결혼 10년차 주부 B씨입니다. 우울증과 환청이 생겨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 눈치가 부족하고 감정적 배려가 없는 남편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B씨가 빨간 옷을 입고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식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 자꾸 B씨 근처에서 윙윙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B씨 남편은 우리 와이프 몸에 땀이 많은데 땀냄새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민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꽃인 줄 알고 벌이 자꾸 오나 보다라고 말 한마디 예쁘게 했더라면 천량빚도 갚았을 텐데 말이죠. B씨가 남편에게 상처받는 건 매사에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남편은 또 너는 살 좀 빼라. 살을 빼서 처녀때처럼 자기관리를 잘하면 나처럼 직장에서 여직원들한테 인기도 좋고 할 텐데 왜 좀 노력을 안 하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온 남성이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게 과연 자랑일까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배우자에 대한 무례이자 일종의 언어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소양기와 태음기가 부족해진 일부 소음인들은 정말 모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TV에 야한 옷차림의 여가수가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걸 보면서 혼자 좋아하라 합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 안습니다. 오히려 탤런트 김성령은 나이 50이 넘어서도 저렇게 관리를 잘해서 예쁜데 너는 왜 자기관리도 못하냐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B씨는 예전에는 크게 싸우기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도 나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과 부부 싸움 중에 심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를 내봐야 소용도 없겠다며 참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 어지럽고 귀에서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신경과에서 뇌검사까지 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서적 불쾌감 때문에 자율신경 반응으로 환청까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연 이 남자하고 함께 계속 살아야 하나 라는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을 하면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하면 저런 남자가 평생 상처받으면서 어떻게 참고 사나? B씨 입장에서는 이쪽도 저쪽도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딜레마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B씨 남편이 만약 이런 설명을 듣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내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만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 왜 이런 걸로 자꾸 상처를 받냐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속 터진다고 말합니다. B씨의 사례는 어쩌면 A씨의 10년 뒤 모습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A씨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B씨는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상황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미루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마음고생은 깊어집니다. 당연히 갈등을 견디느라 몸도 많이 아프겠죠. 근데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라는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A씨는 예비 남편이나 시댁 쪽 어른들의 문제로 B씨는 남편의 문제라 그들이 내게 상처 준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좀 달라지면 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만 깊어지고 답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처 주는 상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내가 판단하고 빨리 실행해 옮겨야 할 내 문제인 겁니다. 상대의 무례와 잘못이니 상대 보고 왜 안 바뀌냐는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바뀌기가 싫거나 스스로 바꿀 능력조차 잘 안 되는 겁니다. 타고난 성정의 치우침을 보완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버린 겁니다. 논어 헌문 편에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걷는고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걷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내 앞에 길에 원치 않는 이런 계곡이 장애물로 나타나서 내 길을 막느냐 원망만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물이 얕으면 발이 축축하게 젖는 것 정도는 감수를 하고 물이 또 조금 더 깊으면 전신이 젖을 가고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물이 너무 깊어서 그 물에 휩쓸려 죽을 것 같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물 속으로 안 들어가야죠. 얕은 물인가 싶어 들어갔다가도 감당 못할 정도로 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죠. 빨리 돌아 나와 혼자 딴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불경 수단이 바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성실하고 예의바른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하지만 그대가 그런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도 버리고 가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이죠. 평생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참아줄만 하면 이제는 내가 참아준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같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혼자 가야 합니다. 여기서 최악의 수는 계속 같이 살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죽고 싶다라는 태도인 겁니다. 기어이 상대만 바꾸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돼서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삶을 병들게 하고 나를 자해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식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선택과 내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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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